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했습니다. 민주노총을 비롯한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조선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요구에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장했습니다. 코로나19가 장기화된 현재도 여전히 10%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%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과 현신에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.